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. 무현배우로 가고 있어요. 무협하러 가요. 두근거려요. 어제 밤을 샜어요. 재밌을 것 같아요. 살짝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기대가 많이 돼요. 오늘은 자기 몸을 좀 잘 알고 자기의 신체 각 부위를 사용하는 동작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.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고 오늘 수업을 통해서 우리 오늘 참여자들이 자기 몸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현나! 경인 문제 우리 인사해볼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오늘 왜 모였죠? 무용 무용하러 왔어요.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한데 뚱뚱하다고 생각해요. 우리는 우리 몸이 다 소중하고 다 다르게 생겼다는 거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.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. 그럼 우리 몸에 어디 어디가 있는지 한번 말해볼까요? 머리를 만져볼게요. 머리 머리를 꾹꾹 눌러주세요. 어깨. 어깨도 만져볼게요. 어깨. 팔 팔 자 팔 내 팔 예쁘다. 말해주세요. 내 팔 예쁘다. 좋았어. 그럼 우리 이제 일어나서 우리 몸을 본격적으로 한번 움직여볼 거예요. 준비됐나요? 네. 우리 일어날게요. 손 한번 잡아볼까요? 옆에 사람이랑? 손을 한번 움직여볼까요? 손을. 그렇지. 손의 움직임으로. 위로도 올려보고. 위로도 올려보고. 밑으로도 내려보자. 밑으로. 자, 이번엔 선생님 따라서 할게요. 이제 신체 한 군데씩 차례차례 해볼게요. 자, 머리부터. 머리. 머리 더 천천히. 그 다음에 어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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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 다음에 손. 손. 이렇게 움직여줘요. 다리. 무릎. 팔. 손. 첫째 부위로 그림 그리는 걸 할 건데. 선생님이랑 경인 씨랑 이렇게 손을 대고 그림 그리는 거 한번 할 건데 한번 봐주세요. 경인 씨 그리고 싶어. 진화 씨가 움직이고 싶으면 진화 씨가 움직여도 돼. 진화 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선생님이 따라가는 거야. 그렇지. 더 크게. 이렇게. 오. 오. 다 그렸어요. 이제 손바닥 이렇게. 손 꽉 잡고 해볼까? 이렇게. 어? 좋아. 다리. 더. 우리 양손으로 이렇게 대고 그림을 한번 다 같이 그려볼게요. 옳지. 그래서 그림 밑에도 할 수 있고. 위에도 할 수 있고. 어? 그렇게 나눠질 수도 있어. 이제 어디 가. 이제 이리 와. 자 준비됐나요? 네. 준비. 신나게. 신나게. 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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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소중한. 그렇지. 우리 몸. 몸은. 그릇. 몸이 건강할 때. 마음도 건강하지. 손. 머리. 어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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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기억났죠? 온몸을 흔들어주세요. 온몸을 흔들어봐. 나쁜 거 털어버려. 나쁜 거 털어버려. 기쁨으로 가득 채워. 나는 먼저. 나 안아줄게. 나 안아줄게. 그 다음에 옆에 친구 안아주고. 너도 소중해. 너도 소중해. 우리. 너도 소중해. 우리 다 소중해. 우리 다 소중해. 이리 와. 너도 소중해. 지금 해봤는데 어땠어요?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재밌어. 쉽게 재밌었어요. 졸린 게 다 모형으로 풀린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. 그 손으로 해서 스크치 보기를 생각하고. 구름도 그리고. 바다도 그리고. 윤재 씨가 자꾸. 윤재 씨가. 윤재 씨가. 이렇게. 얼굴 대는 이유가. 나랑도 친해지면 안 될까. 라는 뜻인 것 같아요. 윤재 씨. 윤재 씨가. 네. 맞아요. 그래서 아까. 그걸 알까 했는데. 누나가 알아차려줘서. 되게 고마웠어요. 춤 같은 거나 그런 게. 아. 또 춤 추고 싶어요. 다음 수업에서 우리 또 만나요. 선생님이랑. 오. 네. 잘할 수 있어요. 같이 힘내봐요.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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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계 맺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. 그래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던가. 가까운 거리와 먼 거리. 나의 공간과 친구의 거리. 그다음에 우리가 얼만큼 있는 거리가 나한테 편한지. 친구한테 편한지를 할 거거든요. 다 같이 인사 한번 해볼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거리에 대해서 할 거예요. 만약에 여기 넓은 공간에 나 혼자 있으면. 몸을 크게 해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겠죠. 네. 이 사람과 같이 걸어갈 때. 나는 멀리 가고 싶어요. 근데 이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. 난 어떻게 해야 되죠. 거부해야 돼요. 거부해야 돼요. 맞아. 아니면 내가 더 멀리 가야 돼요. 가깝게 친해지고 싶을 때는. 가까이. 더 가까이 가야 돼요. 그걸 우리 이제 일어나서 연습해 볼게요. 네. 한번 일어나 볼게요. 자 우리 좌우로 한번 돌려볼게요. 자 이렇게 우리가 좌우로 할 때. 옆에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. 우리 지난번에 자리 바꿨던 거 생각나요? 네. 자 하나 둘 셋 하면 다른 사람 자리로 가는 거예요. 하나 둘 셋. 걸어가 볼게요. 다른 사람이랑 부딪히지 않게. 이번엔 빨리 가는 거야. 절대 넘어지거나 부딪히지 않게 갑니다. 준비됐죠? 이렇게 느리게 가면 안 돼. 빨리 가야 돼. 느리게 가면 안 돼. 빨리 가야 돼. 더. 또 어떤 사람이라고 할 authority 쐈고. 더 가지. 없어어어어어ました. 다른 사람은 어디 갔ности? 이렇게 동작을 서로 똑같이 해주는 거를 이 사람의 마음을 존중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윤재씨가 하는 동작을 따라해줄 때 윤재씨 마음을 존중해주는 의미로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신아씨 동그라미 만들어주세요 누나 현아 누나 손 잡고 시작 옆으로 기다리고 그다음에 다가가도 될까요? 빙글빙글 돌고 옳지 더 조그맣게 다가가도 될까요? 다가가도 될까요? 그다음에 싫은 사람은 뒤로 갔어요 윤재씨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시작 큰일이 다가가도 될까요? 한 손을 잡고 두툼 echo 좌쪽으로 옆으로 한 걸음 반대로 친하시 쪽으로 손 펼치면서 뒤로 내 공간을 지켜줘 그다음에 앞으로 손 조금씩 더 조그맣게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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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뒤로? 또? 좋아좋아요 가까이요 좋아좋아 좋아좋아 한 사람은 뭐예요? 몸이 뭔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좀 해소된 것 같고 마음이 좀 안정된 것 같아요 관계가 익숙해져서 그런지 누나들 손도 익숙하게 잡고 같이 모였다 들어갔다 이렇게 할 때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즐거워하고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숨지고 움직이는 게 괜찮아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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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와도 되나요? 재밌었고 저도 보면 윤지 씨랑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윤지 씨가 키도 크고 뭔가 잘생기고 윤지 씨 같은 남자 있었으면 저는 진짜 남자친구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안 들어왔어요 아, 그러니까 아멘